한번 달려봅시다 야 로얄게임장 데빌진이네 쉽지 않겠는데 로얄 데빌진 야 인사하네 아 미안 미안 아 인사하지 몰랐다 야자자 때려라 때려라 인사하는거 몰랐다 하자 누구지 어 위험했다 야 윤회가 나오네 헐 잘 안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짐을 했어요 아 요즘 너무 이것저것하니까 솔직히 요즘 방송도 한 6시간 하는데 너무 안오는거 같아서 이제 주캐 위조로 좀 좀 많이 하는거 같아요 나는 이제 풍요도 잘 안하고 그러니까 말거 처음에 방송 시작할때만 조금하고 이제 본격적인 방송할때는 잘하는것만 할까 생각중이야 이게 밥이지 벽에서 나올수가 없다 이게 밥이지 어이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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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하네 이게 밥이지 병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게 밥이다 이게 밥이다 아 왜 이겨나가냐 이게 밥이지 철권도 밥 오버워치도 로드호그 캐릭터와 나는 하나다 륵 석양이 진다 삐리링 자 0대1 아 1대0 혹시 사운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방송을 할 때 이어폰을 끼잖아요 내 말하는 마이크가 내 이어폰에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방송을 할 때 내가 이어폰을 끼잖아요 게임 소리는 들리는데 내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리게 하는 설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되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예 그 연기를 해제하면 아예 글자가 자체가 안 들리잖아 뭔가 어디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쪼록 라운드 3 화이트 와아 이걸 막혀야네 아 이거 딴 데 꼽아도 딴 데를 꼽아야 되나 이어폰을 아 이어폰을 딴 데 꼽아야 되나 그ieron 준빅 오프 알 Noch 아 이어폰으로 들어오면 자기 마이크가 안그름리니까 난 이어폰 꽂아도 마이크가 들릴던데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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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넘부리했다아 아아 아 감사합니다 닥콘이 아 그런것 좀 해주는게 진짜 매니저 최고다 닥콘이 설정이에요 어떻게 설정을 하는것 같은데 그냥 게임 사운드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를 내 이어폰으로 안들리게 이게 파피스 이게 파피스 적금이 없네. 싸워둔. 싸워둔. 다음 싸움에 준비해.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님 스테레오 미스 기본 장치로 하지 마시고 준비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 오픈깨보다 내 목소리가 안들린다 이거죠? 아 쩔어 아 오우우 который 오우우 아아 나 저럴 줄 알았다 와 엄청나네 글자가 갑자기 갑자기 글자가 엄청나네 갑자기 채팅창이 엄청나죠 솔라를 덧붙여놨기 일단 한번 알겠습니다 아 뭐야 아 왜 안맞네 저기 속상하네 아재는 밥 양잡 안쓰시네요 예 이런 계급에서는 양잡이 안걸릴거 같은데 아 마무리가 안되네 도대체 뭘 선물했길래 야 저거 이름 잘 뜨네 동영상에 선물한 아 이 자식 전부다 동영상에 주는거 아시아 자기 이름 띄울라고 자연스럽게 아 왜 이타 안맞아 아 أ puck 아 왜 이타가 안맞지 카운텐데 오 이거 왕 으아아아아아 안나오네 그니까 제가 하는 동영상 있잖아 다시 보기 거기에 별풍선이 좋다 이말이죠 아 파워크래스 아아아아아아 큰일났어 백정 안녕 안놈맞댕용 으아아아 히힛 아아 나랑 갈 줄 알았는데 아직 지고 있네 아씨 강등 위기에서 잡지 못하네 스티브 어머나 아녀 차분하게 해 봅시다 니 그거 할 줄 알아 그거 마이크로 얘기하는데 이어폰으로 듣는 거 있잖아 그거 안 들리게 하는 방법 어 누가 좀 할 줄 알아 어 지금 어 내가 고장이 나갖고 핸드폰 하나 안 돼 이게 곱 곱잖아 부이요폰으로 우웅 소리가 들려 내 말하는 거 이걸로 이제 방송도 아야 되거든 내 말하는 거 내 귀에 안 들리게 네 좋아요 뭔가 대기 중이래 내 준비됨 이렇게 만들어 놀아도 마이크 하나만 들거야 파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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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마이크 안 들리나요? 지금 마이크 안 들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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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인기 nunca 못 추는 시험 REVENGE MATCH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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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LET THE SHOW BEGIN ROUND ONE FIGHT BATTLE 앉았다 하아 어우 야스 이거 하고 킹할겁니다 아우 잘한다 이게 박치기 이게 박치기, 배치기 아닙니까 이게 박패지, 이게 박패지 리얼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박패지 이게 레드고 사이보그 겐사님 함께 선물 감사합니다 박장 1인지가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 밥은 기본기밥입니다 기본기밥 기본기밥 안녕 역시 빠져나올 수가 아파 아 이게 밥이 이게 기본기밥이 이게 기본기밥이네 K.O. 라운드 2 파이트 아 아 아 아 크 이 만들기 이 에 이 아아아아! 저폭만 하려구! 아아아아! 저폭만 하려구! 오케이! 좋아요 아 이놈야 너 안만냐 아우 딱 죽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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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전에 한소리듣던 데빌지인님은 단독방에서 열심히 얘기중이구요 이분들 단독방에서 놀고 있네 조사하면 다 나와 아재요 붕어빵이 먹고 싶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얘기야 사먹어요 세계처럼 아니 이게 직업입니다 아 네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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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 culpt it . . . . 아하 오우 좋아요 엠적자 와 이거 같이 맞추어 안주 수밖에 없죠 아 왜 안나가냐 바리 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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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가 페니스마스터 먹는 바로 은 전 101번에 10개 감사합니다 봉준은 무슨 제가 던진했어 왜? 미리 써서 리벤지x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도주가 어딨어요 도주가 완전히 질순이 이건 앰프리카에서 잘못된 발언입니다 미리 써서 갔다 집에서 엄마가 불러서 왔다 와이프가 불러서 갔다 돈을 다 써서 갔다 이중에 하나죠 반도의 첫인이라는지 많이 아세요 크리마스 크리마스 아 내가 칠면조 썼어 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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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어 보조가 없구만 그렇지 대기코인이 걸 수도 있겠지 이마 다시 왔잖아 어 코인을 바꾸러 갔는데 늦었다 뭐 이런거나 어 다시 왔잖아 근데 이정도면 대기코인은 아닌데 바로 한거 같은데 아 위에 실수 아 날았다 흥 암 흐어엇 흠 흥 흥 흠 영 흠 흙 흙 와 역시 여기에서 리즈지 아무래도 새벽에 오버워치 방금 할수 같아요 오버워치의 좋은점이 다시하는데 오래걸리잖아요 그때 유튜브 작업하면 돼 이벤지할때 오래걸리잖아요 그때 유튜브 작업하면 돼 세팅은 다 해놨어요 바로 오버워치 해도 돼요 바이크 세팅도 다 해놨어요 와 끝까지 앉아있다 일어나면 합격 일어나면 뭐야 아 뭐야 많이 왔네 스피드 앤 웨이트 에 뒤에 서레나 사장님 알겠습니다 새발점 에너 철권이 얻어오세요 와 공격을 하네 아아아아 나랑 몇번을 맞는거야 인정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에마제와 결혼할려면 스펙이 어느정도 철권 기계 한대만 사주면 됩니다 더 싸요 미 biri 좌우 와아이걸로 망므나 와아 마지막 라운드 FIGHT 아우 진짜 아 이거 또 지냐 아아아아 존나오고라 뭐 찬다 캐릭의 벽을 넘지는 못했죠 무릎님이 결혼하시자면 하십니까 아니 남자하고 결혼을 왜 해요 라운드 1 라운드 2 심지어 아또나 아하 어 맞받아주기 아이씨 근데 병은 내가 더 깍혀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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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잡지 아이 설마 승승팩팩팩 나가기 좋습니까 여기서 막겠죠 나소니가 결혼하자고 하면 하십니까 오우 좋지 아니요 저는 애인이 있습니다 도시 아니구요 이게 밥이지 이게 개막창 밥이지 이게 개막창 밥이지 왜 밥을 들이냐는거야 하우 개막창 개막창이지 철권에서는 밥 다섯시 밥 다섯시 밥 오버워치를 로드 호그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저거 피해버리네 아우 오 저거 피해버리네 이게 밥이 다섯시 밥 엽떡 엽떡 맛있는데 와 이거 뭐야 아우 또 행으로 뭐야 좋아요 라운드 4 파이트 이야아아아아아 역시 밥레드는 개당이 레드 하나 파워크레이싱 으아아아 엽떡은 맛있고 매워야 맛있는데 그냥 맵기만 하면 맛없죠 엽강등 다시 엽강등 자 지금 라운드 1 파이트 이야 이야 아 아 들어가아 이 에디에 꽈됩니다. 아아! 와아! 아 왜 내가 느꼈었지? 아아! 잠깐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와아! 이건 방금.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봐도 이거는 진짜 진정한 풀이. 악마인 것 같다. 벗어날 수가 없다. 야, 자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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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